안녕하세요 여러분들 ETS 토익 리스닝 프라프 강의를 맡고 있는 김유진 강사입니다. 벌써 저희가 17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Part 4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문제를 유형별로 전략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주제와 목적을 묻는 형태들, 그 다음에 인물과 장소를 갖다가 묻는 형태들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레슨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세 번째 바로 문제점과 걱정거리를 묻는 문제 형태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강의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요. 굉장히 스피리하게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교재 244쪽을 펴보시면 저희가 문제점, 걱정거리를 묻는 문제 유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출제 공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현재 상황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점을 언급을 하고요. 요청이나 제안의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형태가 굉장히 많죠. 토익에는 한 1개에서 2개 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을 한번 짜볼까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실 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건 부정어라는 개념인데요. 부정어가 등장했을 때 그 뒤에 정답이 살짝 숨겨져 있는 형태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bushy라든가 however, 이런 표현들 뒤에 정답이 살짝 언급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도 잊지 마시고 정리를 좀 잘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패턴 몇 가지 확인해 볼까요? 저희가 part 3와 part 4 같은 경우는요. 패턴을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질문을 딱 봤을 때 본인이 해석이 바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시간 싸움에서 많이 지쳐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처음에 질문 패턴 한번 보도록 할까요? What problem is mentioned? 결국에 어떤 문제가 언급되었나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자의 problem, 문제가 뭐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What problem does the speaker mention? 그러니까 화자가 어떤 문제를 언급하는지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concern, concern이라는 게 이제 고려라든가, 근심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우려 형태를 concern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스피커가 express, 표현한, 나타낸 우려가 뭐냐? 이런 표현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문제점을 좀 제시하는 질문들인데요. 이 표현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까지 이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ETS 예제를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세부사항에 관련된 문제로서 문제점을 물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표적으로 질문 볼까요? What problem is mentioned? 그러니까 언급된 문제가 뭐야? 라는 표현입니다. 자, 항상 보기를 보셨을 때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A번 볼까요? Station, 그러니까 여기 is closed, 닫혀졌는데요. Repair, 수립 때문에 이제 닫혀졌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B번에 some baggage, 그러니까 수화물이요. has been misplaced, 분실되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C번 볼까요? Service is slower than usual. 결국에는 이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평소 때보다 좀 느리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 D번 같은 경우는 a flight is sold.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이 다 판매가 매진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좀 잘 잡으시면서 과연 어떤 문제가 언급이 됐을까라고 잘 생각을 하시면서요. 보기를 보시다가 정답이 나오면 답을 체크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제가 음성을 들려드릴 때 딴 데 보지 마시고요. 꼭 보기를 잘 보고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welcome aboard Parkwood Transit Line B. 네, 문제 풀어보셨나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는 스크립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welcome aboard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탁 봤을 때 Transit Line B라고 하면서 디스트레인까지 줍니다. 아, 이게 기차하고 관련된 표현이니까 아무래도 기차역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기차가 Parkwood와 웰링턴을 왔다 갔다 이동하는 기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several stops, 몇 개의 정거장이 있는데요. in between, 여러분들 in between은 뭐뭐 사예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Parkwood와 웰링턴을 왔다 갔다 이동할 때 중간에 몇 개의 정거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여기 키워드가 바로 등장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정어 뒤에는 항상 정답이 살짝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나쁜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요.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이제 Because of라는 표현이 등장을 알죠.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수리가 있는데요. 웰링턴 브릿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리 수리 공사 때문에 trains, 기차가 running more slowly than usual.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도 훨씬 더 느리게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여기에서 기차가 상대적으로 지금 느리게 이동한다라는 키워드를 빨리 잡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We apologize. 다중연히 이제 죄송하다라고 언급은 해야겠죠. 이런 불편함을 야기시켜서 무척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권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만약에 본인이요. 국제 바로 공항으로 HAT4니까 HAT4는 뭐뭇을 향해 떠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제공항을 가신다라고 한다면 You should get off. 내려야겠죠. 열차에서. 그런데 어디? 웰링턴에서요. And switch to line. C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C번 라인으로 갈아타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Where the airport express train will be waiting. 거기에 이제 공항으로 바로 이어지는 고속열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At this time we request that all passengers 사실 우리가 이제 요청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모든 승객들에게 Have their tickets ready. 티켓을 좀 준비해 주세요. For inspection. 그러니까 인스펙션이라는 게 이제 조사, 검사가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건 표현이 와서 이제 티켓 조사 같은 걸 할 때 인스펙션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이거 티켓 좀 준비해 주세요. Where conductor. 컨덕터라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가 있죠. 저희가 전기토이 시험장에 갔을 때 지휘자라는 뜻도 쓰겠지만 기차의 차장이라든가 버스의 차장이라든가 이런 건표원분들도 다 컨덕터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건표원이요. Will be coming through in just a few minutes. 몇 분 후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옆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준비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정답은 굉장히 초반부에 나왔지만 이러한 스크립트도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정리를 잘 해두셔야지 시험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문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느려져 그 얘기는 기차 운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 느려지고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정답 바로 C번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해당되는 스크립트 다시 한 번 점검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부정어 뒤에 일반적으로 정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문제를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런 표현들 뒤에 항상 정답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뭐 집적적으로 slower 혹은 slowly than usual 이런 표현으로 그대로 등장을 했죠. 난이도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높은 형태는 아니지만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거 잘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요. 세부상 내용 관련 문제에서요. 바로 네 번째 구성이죠. 때라든가 방법 정도로 묻는 문제 구성을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출제 공식을 보시면은요. 행사의 날짜라든가 기간 혹은 정보나 임무를 알게 된 경위 혹은 배송 방법, 빈도, 횟수 수량 등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공식을 딱 본다 하더라도 어떤 큰 틀 안에 여러 가지 구성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전략을 한 번 따질 때요.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로 언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Preferencing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므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과 전략을 좀 잘 짜고 그 다음에 문제 패턴, 질문 패턴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구체적으로 시각을 좀 많이 묻는다라고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What time이라는 표현. 결국에 이제 상점이 close, 몇 시에 닿는지를 물었고요. 그 다음에 When, 언제. 그러니까 스피커가 지금 청자를 갖다가 언제 만나고 싶어해라는 표현에서 When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 번 언급을 하죠. 자, How라는 표현 자체는 저희가 Part 2에서 정리를 할 때요. 방법과 수단을 좀 많이 물어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디스카운트, 할인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 방법을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죠. 제한된 Plan, 계획이요. 다른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묻죠. How라는 표현 그대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빈도 하나 물어봤네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위원회들이 만나는지를 묻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What time, when, how 이런 표현들. 그 다음 마지막에 How often 이런 표현들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ETS 예제 교재 245쪽의 문제를 좀 풀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틀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약속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연히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 관련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질문의 표현을 볼까요? 우선 키워드가 앞에 붙은 뭐가 있다? What time이라는 표현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피커가 청자를 언제, 몇 시에 만나고 싶어야 라는 표현인데 질문을 딱 보자마자 아, 시각을 물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엄밀히 따지면 시각을 물어보는 형태는 난이도를 따졌을 때 그렇게 높은 형태는 아니죠. 굉장히 직접적으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만 잘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기 보면서 시각을 잘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Hi, this is Keith. We're supposed to meet at your office on Thursday at 2 o'clock to discuss the Granderson project, but I just realized that I have a meeting with the lead contractor for that project at 1. We're meeting at the construction site, which means that I won't be able to get back to your office by 2. Could you come to the construction site instead? That way, we can still meet it too, and I can show you how the project is coming along. 네, 정답 찾아보셨어요. 자, 스크립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처음에 이제 인사를 알죠. 본인을 소개하고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We are supposed to. 여러분들, 우리가 be supposed to의 형태는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었죠. 자, 사실은 우리가 당신의 사무실에서요. Thursday, 목요일 날 2시에 만나기로 했었죠. 그런데 뭐하기 위해서? Radisson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었습니다. But, I just realized that 근데 내가 알아차렸죠. 안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는데요. I have a meeting with a lead contractor. 그러니까 주 계약자와 실질적으로 내가 회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언제? 1시예요. 자, 그래서 We are meeting at the construction site. 우리가 공사 현장을 영어로 construction site라고 얘기를 하죠. 현장에서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 얘기인 즉슨 2시까지 아무래도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부탁을 좀 하는데요. Would you come to the construction site instead? 대신에 공사 현장으로 좀 와줄래요? 라고 제안을 하죠. That way, 그럴 경우에 We can still meet at 2. 2시에 여전히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바로 정답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약속한 시간 또 2시였는데요. 그런데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일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언급을 살짝 주죠. 하지만 너가 공사 현장으로 직접 와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2시에 만날 수가 있어라는 존재를 줍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두 사람은 언제 만나게 될까라고 했을 때 네, 2시여. 정답 B번 처리가 돼요. 자, 정답 스크립트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에 나오죠. We can still meet.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2시에. 라는 표현이죠. 자, 실질적으로 정답 바로 B번 처리가 됐는데요. 문제는 아무래도 1시에 다른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시라는 언급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요. 초반에서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질문에 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보기를 꾸준히 끝까지 잘 보셨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푸실 때요.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좀 신경 써주시고 특히 숫자가 나올 때는 많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살짝살짝 1시면 1시, 2시면 2시 이렇게 숫자를 좀 적어두시면 시험장에서 좀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잊지 마시고 시간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준비를 좀 잘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요. 저희는 이유와 원인을 묻는 문제 구성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 행사의 연기라든가 취소, 혹은 도로 정체로 인한 교통편, 배송 치연이라든가 아니면 물품의 부족, 환불. 그러니까 이유나 원인을 묻는 문제가요. 정기 토익의 일반적으로 한 2개에서 4개의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이유나 원인을 물어보는 구성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구문이 몇 가지 특징이 있겠죠. 자, 우선 하단에 보시면은요. 비커우즈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뭐뭐 때문에라는 표현이죠. 비커우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접속사로 쓰인다라고 한다면 뭐뭐 때문에라고 쓸 수가 있고 어부를 붙이게 되면 전치사로 쓰이면서 역시나 의미는 같은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since도 있고요. as도 있고요. 그 다음에 due to라는 표현까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 뒤에 단서를 좀 찾을 수가 있으니까 질문을 봤을 때 아, 이유나 원인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들에서 힌트를 얻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질문 패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자, 처음에 what is causing the delay? 그러니까 뭐 때문에 과연 지연이 되고 있는 거야? 늦어지고 있는 거야?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연과 지체의 이유를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why should listeners contact the speaker? 청자가 왜 화자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나 원인을 묻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why라는 형태를 좀 많이 활용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찬가지죠. why did people gather this morning? 왜 아침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라고 물었는데요. gather라는 동사 여러분도 아시죠? 모이다 라는 표현으로 part one의 굉장한 이제 빈출도가 높은 동사였는데요. 이 동사 이렇게 part four에도 나오네요, 여러분들. 자, 모이다 이걸 어떻게 한다? gather 표현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볼까요? why has the company made changes?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변화를 주다라고 할 때 make a change가 됐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change에다가 s가 붙었죠.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가 변화를 준 이유가 뭐냐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죠. why are listeners, 청자들이 receiving special training, 왜 이런 특별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이유를 좀 물어보는 구성들이죠. why라는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교재 250페이지가 되겠죠. ETS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질문의 표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why should listeners contact the speaker? 그러니까 청자들이 왜 스피커에게 연락을 취해야 되라고 묻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부사항에 관련된 문제가 되고요. 연락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선 보기를 볼까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A번에 보니까요. 스케줄. 여러분들 스케줄은 일정을 잡다라는 표현이죠. 결국에 휴가, 바로 시간, 휴가, 계획을, 일정을 잡기 위해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B번 볼까요? inquire는 묻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report deadlines. 결국에는 이제 보고 바가미를 갖다가 묻기 위해서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C번 볼까요? renew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자, 리뉴는 갱신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사양으로서 이제 정기통이 많이 출제가 되죠. 자, 지금 그들의 근무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표현들을 남길할 때 계약을 갱신하다라고 할 때요. renew the contract, 이 표현 많이 쓰고 있죠. 그런 것들 나중에 reading 섹션에도 많이 나오니까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D번 볼까요? express는 표현하다라는 동사형이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interest, 관심을 표현하는데 conference, 회의에 바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express라는 동사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죠. 일반적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와 많이 쓰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표명하다, 표현하다라고 할 때 express interest,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A번부터 D번까지 제가 좀 확인을 해드렸으니까요. 보기 잘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So, now I'd like to talk a bit more about the upcoming NatTech Technology Conference in Vancouver. This year, we're planning to send three reporters to the conference. Keep in mind that this is one of the biggest industry events of the year. And as a leading technology website, we need to provide our readers with comprehensive news coverage. If you think you might be interested in reporting on this event, please let me know by the end of the day. If you're selected, I'll email you more details about plane tickets and lodging arrangements later in the week. 네, 정답 풀어보셨나요? 자, 그럼 스크립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d like to talk a bit more. 내가 얘기를 좀 살짝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에 관련된 거냐? Coming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다가오는 이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어떤 특정한 행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conference가 되겠죠. 테크놀로지가 붙으니까 이제 기술에 관련된 conference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열리죠, 여러분들? 벤쿠버에서 열린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요. We are planning, 계획 중이죠. To send, 보내는데 Free reporters, 그러니까 세 명의 기자를 보내기로 사실 계획을 좀 세우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요. 어디로? conference가 되겠죠. 자, keep in mind that this is one of the biggest industry events of the year.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올해 여기 산업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 두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As a reading technology website, 그러니까 웹사이트 기술의 선두 업체로서 we need to provide,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죠. 이따 readers는 독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독자들에게 뭘 제공하냐? comprehensive는 종합적인, 포괄적인 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포괄적인, 종합적인, 바로 전반적인 소식, 기사를 갖다가 사실상 독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설명을 하죠. 자, 만약에 you think, 네가 생각하기를 you might be interested in, 너가 만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관심이 있냐? reporting on this event. 결국에 이 행사를 취재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정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please let me know,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by the end of the day. 오늘 퇴근하시기 전에 적어도 저에게 좀 미리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제 청자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너가 이 행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좀 알려줘, 라는 표현이었죠. 바로 이 부분에서 정답이 실제적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정답 볼까요? 당연히 정답은 D번 처리가 되겠죠. 관심을 표현해달라. 어디에? conference, 회의가 되겠습니다. 결국 회의에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에게 연락을 줘, 라는 표현이 있었죠. 스크립트 보시면 하단부에 있습니다. 자, 너가 만약에 이 행사에 보도하는, 취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퇴근하기 전에 적어도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이었죠. 정답은 D번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뭐 conference라든가 이런 단어는 event라는 단어하고 살짝 이제 조합을 좀 이루는 구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interest는 굉장히 이제 직접적으로 좋으니까 여러분들 정답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간에 report라든가 reporter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B번 같은 데서 약간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 D번 처리가 됐고요. 여러분들. 자, 교재 246쪽을 보시면은 그 paraphrasing 되는 빈출 표현들을 제가 따로 좀 모아드렸는데요. 아시겠지만 교재에는 더 많은 구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중요한 표현들을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요. The heart of maintenance. maintenance라는 단어 자체가 관리라든가 유지라든가 보수 이런 뜻이 있는데 관리의 책임자를 지칭하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변해 보니까 어떤 단어로 일반적으로 같이 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구로 나왔을 때 maintenance supervisor, 관리 감독관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죠. companies, 회사의 security policy, 그러니까 보안 정책, 누구를 위한? 방문객들을 위한 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바로 단어를 procedures, 절차라는 단어로 살짝 바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 때 여러분들이 좀 아, 이런 단어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죠. awards, banquet, 시상식, 연애를 어떤 식으로 바꿨다? awards, ceremony, 시상식,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그 부분들은 꼭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여러분들 암기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로 와주셔야지 저희 수업을 따라 듣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must know 섹션이죠.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아무래도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 굉장히 좀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문제점과 걱정거리를 묻는 문제들 때와 방법 정도를 묻는 문제들 혹은 이유나 원인을 묻는 문제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3번, 그러니까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리할 때 부정어 뒤에 정답이 조금 많이 숨겨져 있다라고 좀 전에 강의 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때나 방법 정도를 묻는 형태는 숫자가 조금 많이 나오니까 숫자를 좀 더 집중해서 들으면서 문제를 풀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유나 원인을 물을 땐 아무래도 because라든가 as라든가 since라든가 이런 표현 뒤에 정답이 좀 더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자, 3개의 부분을 정리를 좀 했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단에 항상 공식과 전략들 잘 짜고 시험장에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했었던 파프레이징 되는 빈출 표현들은 여러분들은 꼭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좀 스피리하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요.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스크립트 중에서 혹시라도 해석이 어렵거나 좀 힘들다 이런 구분들은 꼭 잘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충대충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마무리를 잘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